고맙습니다. 오늘 장구를 안 가봤어요. 이래 널른데 장구가 딱 있어요. 딱인데. 오늘 처음 오셨거든요. 여기 장소를 이렇게 넓은 데인 줄 몰랐는 거예요. 그래서 장구를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장구 갖고 와서 장구 치는 가수의 또 매력을 한번 발산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장구 없이 가겠습니다. 장구 치는 백장구 찔렁무 디스코로 갑니다. 장구 없이 가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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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